어린 친구들의 트렌드를 알잖아, 그치? 네가 나한테 조언을 좀 해줘봐 같이 하시는 분이 성경하시라고 했네요 그래, 장난 아니야 이 두 분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조합이, 이 두 분의 조합이 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유나 선배는요 이론가예요, 학굽하고 이론가예요 아, 그럼요? 항상 책상 앞에서 책을 떠놓고 공부를 하고 이론으로 실전을 습득하려는 스타일이 강해요 너 나를 잘한다 송경하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전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패션과 트렌드에 있어서 실전부터 경험을 쌓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선배님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쫄려 항상 높은 구두를 착용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내가 원래는 7, 8cm 이상은 안 신었거든? 근데 언니가 한다고 하니까 15cm를 사야 될 것 같아 사실 선배님도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그날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과감하게 그러니까 나 내보일 게 딱 이만큼밖에 없어 어깨까지는 밑에 위에 다 한 듯 딱 그 정도까지는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송경하 씨 앞에서 보여주되 유나 선배님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! 할 수 있다! 진짜 내가 그래도 뱃살음만 빼면 구축 괜찮지 않을까? 아니, 그럴 수 있지 마세요 사람들 그럼 나 뱃살을 벨만 쳐다봐야 돼 아, 그래? 하하하, 안녕!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직 안 오셨죠? 어, 안 오셨죠? 어, 안 오셨죠? 조심해, 조심해 조심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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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우연하게 너무 막 이 거 아냐? 너무 Autumn 어, 동성지 알으신데? 신발 신다는데 높이가 달랐어 항상 높은 구두를 착용하고 계세요 아! 아 빛 안 보이지? 떴어 신나 신나 갑자기 저는 언니를 보고 배우고 있어요 뭔가 손짓, 팔짓 특히 눈빛이 커리스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